자 제약바이오와 함께 여러분들이 또 가장 고민해 하실 섹터는 2차전지 전기차가 아닌가 싶고 또 가장 큰 이슈는 어디서 나왔느냐? 테슬라에서 나왔다. 그럼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테슬라 3분기 수익이 44% 급감을 했어요. 근데 급감한 이유가 가격 인하 여파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 왔는데 이것은 그냥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취이에요. 이것보다 한번 볼게요. 매출 총 이익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줄었고요. 근데 이제 왜 줄었냐를 놓고 봤을 때 3분기에 공장 혹은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차량을 못 만드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못 만든 기간 때문에 생산량도 저조하고 인도량도 저조했다라고 그래요. 지금 올해 1분기부터 4분기 총 판매를 목표로 하는 게 180만 대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4분기에 테슬라는 5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인도해야 되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좋게 봐야 되는 것일까 나쁘게 봐야 되는 것일까 굉장히 시각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테슬라가 테슬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올해 상반기 여러분들과 처음 만날 때쯤 테슬라에 대한 시각을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테슬라 앞으로 차량 가격 인하는 계속할 거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차량을 높은 가격에 파는 것보다 시장 침투율로 점유율을 확 높여서 그 다음 추가 서비스 슈퍼차저라든지 구독 서비스로 돈을 버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슈퍼차저는 오히려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단순히 그냥 충전소가 늘어난다라기보다 이 테슬라 충전 방식, NACS 방식을 채택하는 완성차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GM도 또 우리나라 북미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숫자 총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슈퍼차저 쪽 혹은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매출 구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출발점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가 터져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내년에는 오히려 전체 총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올해 상반기 혹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의 수요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속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드니 2025년도엔 2030년도엔 혹은 2035년도엔 몇 대 몇 대 몇 대더라 그러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좋은 점수를 줬던 거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보면 약간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방향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그럼 결국 4분기까지 가서 4분기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아 3분기까지는 이 추세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잠시 쉬어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더 강한 투심이 붙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도 만약 생각한 것보다 좀 저주하다 그러면 당분간 또 2차전지 혹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의 견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테슬라가 낸 자료 중에 제가 유심히 본 자료는 그들이 이 드라이브 운전자들 관련한 데이터 수집의 수집량입니다. 수집량. 이게 뭐예요? 이걸 얘네들 어디다 쓴다고 그랬냐면 도직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쪽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테슬라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의 역량을 100%가 아니라 200% 300%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체감을 못하는 것 뿐이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이 테슬라는 계속해서 커져 나갈 수 있게 외형 성장을 정말 크게 크게 좀 트리거가 발생이 돼서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발판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것을 캐치하는 게 우리들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테슬라 하면 지금 충전 관련한 이슈와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있는데 사실 충전 관련 이슈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기업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SK시그넷을 보유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충전소 하면 실체가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슈퍼차저의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 슈퍼차저 대 SK시그넷 사실 이거 비교하면 테슬라가 자존심이 좀 상할 거예요. 그만큼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갖고 있지만 속상하게나마 속상하게나마는 아니죠. 속상하게도 우리나라가 그 부품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생산하는 기업이 없다. 그러면 슈퍼차저 관련주 그냥 테마성 종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종목분들은 테마적으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좋지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전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 자율주행 쪽은 어? 테슬라 이쪽이 이렇게 또 물밑작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테슬라 관련 자율주행 기업들 영역을 좀 확장을 해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 차량용 반도체 쪽 이쪽을 우리가 조정 시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요소들이 생기는 겁니다. 말로만 테슬라가 자율주행 한대 그게 아니라 테슬라는 지금 주도 면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스텝을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스텝을 쫓아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는 현재 시장이기에 저는 전기차 2차전지의 반등도 물론 중요하죠. 반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고려를 해서 볼 부분은 테슬라의 저는 사이버트럭 그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의 트리거가 되고 그것들이 잘 팔리면 테슬라에게는 좋은 부분이겠죠. 하지만 짐을 실어 나르는 전기차 그것도 기존 차량보다 더 무거운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한 생산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배제하고 놓고 보면 테슬라라고 하는 키워드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충전과 자율주행인데 충전은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기업이 없기에 자율주행 쪽으로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기간 혹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때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니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이슈가 있어줘야 확실히 바닥을 잡는 구간이기에 저는 천천히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가지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여기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죠? 2차전지 사업부에 대한 실적은 아직 녹아있지 않다라는 것 기존의 철강 사업만으로도 결국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서 여기에 2차전지가 붙는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 그동안에는 에코프로 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대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좀 인식을 했었는데 실적치에서 조금 차이가 지금 발생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포스코 ETF를 왜 만들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ETF를 만듦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만듦으로 인해서 수급이 분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에코프로 아니면 포스코딩스 살래 했던 사람들이 아 그러면 포스코 ETF를 사볼까? 이렇게 또 자금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고 분산이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참 그렇게 그닥 반가운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같은 시점에 좋은 실적을 내줬다라는 것에 우리는 긍정적인 신호탄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안정화가 조금은 더 필요합니다. 시장의 안정화는 어디서 나온다? 국채금리의 안정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토대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5%는 한번 넘을 것 같아요. 5% 한번 넘고 나서 슈팅이 강하게 한번 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피를 말릴지 아니면 오버슈팅 싹 하고 나서 조정을 받을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